정부, 이태원법 거부권 권해. 유가족, 차라리 우릴 죽여라. 김성진 기자,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권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거북권 건의가 예고된 이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중 정부의 거북권권에 소식이 들려오자 유가족들이 곳곳에서 오열했다. 한 유가족은 우리에게도 거북권을 행사하고 죽여라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거북권권의 속보가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외쳤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봉남 변호사는 진실을 알기 위해 특조위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많은 애를 썼건만 끝내 정부는 유가족을 버렸다며 이제 유가족들은 정부 없는 국민 그리고 국민 아닌 사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비통한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사정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또다시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했다고 애통해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그 찬바닥에서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죽음으로 내몰아달라고 부탁한다고 소리쳤다. 이 위원장은 제발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부는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 비통한 심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피를 토하듯 외쳤고 유가족들도 우리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라고 함께 오열하며 정부청사 정문을 향했다. 유가족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 살인마 집단들아 살인마 살인마라며 정부청사 정문 쇄창살에 매달렸고 경찰이 제지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위원장이 정문을 넘으려다가 경찰이 끄집어내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에 제지해도 정문 창사를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나를 죽여라 살인마라고 외쳤다. 한 유가족은 오열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 유가족은 다행히 의식을 찾아 간단한 응급처치 뒤 구급차를 타고 인근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가족들은 정부에 대해 항의한 뒤 분양소로 돌아갔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광장 분양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국무회의 심해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하던 시각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